자 좋았어 갑니다 자 여러분 접도 보이십니까? 다 뭐가 되는 거야 시작 함께 같이 여러 번 자 오늘 이거 접도 연습시킬게 됐습니까? 자 이쪽 잠깐 피디님께 잠깐 봐주세요 얘 얘 얘 얘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얘네들은 뭐냐면 우리가 회사를 컴퍼니라고 하잖아 컴퍼니 그러니까 모여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우리나라 말표라는 함께 같이 그래서 회수로는 여러 번 하는 거야 함께 같이 여러 번 근데 이거를 한자를 이용하면 회 회의하다 회합하다 회합 모이는 거 그 다음에 모 집 공 동 이런 언어를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뉘앙스는 함께 같이 여러 번이고 이거를 한 단어로 한다면 회합 모집 공동 중에 하나를 써먹는 거지 함께 같이 여러 번 회합 모집 공동 함께 같이 여러 번 회합 모집 공동 함께 같이 여러 번 회합 모집 공동 제가 함께 같이 여러 번 할 때 이거 하세요 시작 함께 같이 여러 번 함께 같이 여러 번 회합 모집 공동 함께 같이 여러 번 회합 모집 공동 이게 기계적으로 이걸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컴퍼니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컴퍼니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가 영어로 뭐죠? 어 그쵸 회사죠 회 회 함께 같이 같이 여러 번 회 이거 회사예요 회사 회사 모여있다 이거야 근데 이 단어는 원래 회사가 아니라 동료라는 뜻입니다 동료 어? 동 동 함께 같이 여러 번 회합 모집 공동 동료라는 뜻이에요 컴퍼니라는 영어 단어가 원래 이 단어가 빵이에요 빵 빵 빵 빵 빵이야 빵 브레즈 빵이 한글이 아닌 거 알죠? 외래어예요 빵 그래서 이 빵을 굽는 걸 뭐라고 하죠? 후라이팬이라고 하죠? 그래서 펜이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뭐냐면 같이 빵 먹는 사이 동료 그러니까 한솥밥 먹는 사이인 거죠 너랑 나랑 한솥밥 먹은 지 17년째야 이렇게 제가 매가랑 한솥밥 먹은 지 12년째 그리고 또 계약한 게 10년 계약 22년 동안 같이 동료 회사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 단어 컴퍼니라는 영어 단어가 뭐로만 있습니까? 그렇죠 회사로 압도적으로만 있어요 그러면서 단어가 IAY 알고 있죠? 이건 이렇게 변하고 이 ON이 계속이야 계속 뭔가 계속 같이 가야 될 사이라는 거죠 회사는 바뀔 수 있죠 사실 선수들도 뭐야? 바꾸잖아 손흥민 분데스리가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프리미어리그를 그러니까 뭐냐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동료는 끝까지 동료죠 옛날 동료도 그래서 얘가 계속 가는 사이다 얘는 동료라는 뜻이 강합니다 동료 자 나만 쳐다보세요 옆으로 볼까요? 개쪽 선생님 여기 봐보세요 성공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석세스죠 성공을 계승하는 걸 뭐라고 하죠 석세션 얘가 계속이니까 얘가 계승이에요 기타 등등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and this on이죠 이게 계속이에요 방송 중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on error 이게 계속이에요 go on ing를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뭐뭐하다 계속해서 뭐뭐하다 자 일단은 포인트는 on이 계속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 가야 되는 사람이 동료 자 confront는 뭐냐면 함께 같이 이 front가 영어로 뭡니까 front 앞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front 간다고 하죠 이 단어는 이거의 front 가장 앞선 선수 어느 직업 중에서 가장 앞선 선수 바뀔 수 있다라고 그랬죠 꼬마 아이들 아빠를 파파라고 한 잔아 파파 됐죠 이게 앞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서로 앞을 보는 거야 함께 같이 함께 같이 서로 함께 앞을 근데 이건 그림을 좀 그려야 돼 뭐냐면 남과 북이 서로 앞을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이게 confront이야 직면하다 직면하다 남과 북이 서로 보는 거야 confront 직면하다 그 다음 affront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affront도 이렇게 앞을 보는 건데 잘 보세요 affront 얘는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왕이 있는데 왕 앞을 막고 있어 하나 물어볼게요 고개를 서는 길을 비켜야 되는 거야 왕은 맞죠 길을 비켜야 되는데 왕 앞에 딱 서 있어 아버지를 죽인 원수 이러면서 왕을 모욕하다 왕을 모욕하다 다시 한 번 왕 앞에서 front 왕 앞에서 왕을 모욕하다 affront affront 어려운 단어입니다 대개 confront 서로를 보는 거 뭐가 돼 직면하다 됐습니까 왕 앞에 섰어 왕 앞에 섰어 왕이란 말은 없지만 왕 앞에 섰어 왕을 모욕하는데 모욕하다 affront 모욕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잘 봐 이건 promise죠 promise promise는 되게 쉽죠 약속하다 약속하다 함께 같이 같이 약속하는 거야 서로 공격하지 말자고 뜻이 뭐야 타협하다 남과 북이 서로 약속하는 거야 같이 공격하지 말라고요 시작 타협하다 뭐라고 한다 시작 타협하다 얘는 약속하다 이 전체는 뭐라고요 하나 둘 셋 타협하다 이 전체는 이 전체는 자 보세요 이건 타협하다 그런데 이제 중앙영단을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얘가 접도하고 얘도 접도하죠 그럼 얘를 빼봐 아 이게 또 어려울 수 있겠네요 myze라는 영어 단어가 얘가 뭐냐면 협의학이야 협의학 그럼 뭐가 돼 약속하다도 있고 타협하다도 있는 거죠 옆으로 갑니다 자 여러 장의 파일을 갖고 뭐야 편집하다 어? 편 편집하다 집단 컬렉트 하면 수집하다 함께 같이 여러 번 회원 모집 공동 집 컬렉트 수집하다 집하다 함께 같이 여러 번 컴파일 뜯어봐요 편집하다 그 다음에 컴포즈 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는 영어로 뭐야 구성하다 콩글리시 약간 들어갑니다 앞에다 사진첩이란 말 사진 찍으려면 포즈 취하죠 차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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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장의 포즈를 취해서 사진첩을 구성하다 다시 한 번 캄포즈 여러 장의 포즈를 취해서 사진첩을 구성하다 캄포즈 구성하다 작곡하다 자 구성하다 작곡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여기 잠깐 볼게요 편집님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게 구성하다 할 것 같아 같은 적도 길을 묶이죠 얘 구성하다 칸시스트 구성하다 얘 구성하다 자 봐볼게요 컨스트럭트 건설하다 구성하다 컨스티트 뭐가 돼 시작 건설하다 구성하다 봐보세요 c-o-n-s-t c-o-n-s-t 뭔가 맞춰 들어가죠 다 구성하다 되나요? 다 저쪽 반복 이리로 와보세요 다시 한번 자 갑니다 빵이 영어가 빵이 한국말이 아니라는 거 빵은 뭐다? 외래어예요 빵 빵을 굽는 게 팬이 된 거야 그래서 같은 빵을 먹는 사이 같은 후라이팬에 밥 먹는 사이 컴페니가 영어로 뭐가 돼? 하나 둘 셋 동료 근데 이게 회사라는 뜻 근데 이게 회사라는 뜻으로 쓰이니까는 이 단어가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컴페니언 계속 가야 될 사이 뭐가 돼? 동료 자 서로가 남과 북이 서로 앞을 보는 거 직면하다 이거 교전하다도 있어 근데 아까 직면하다 먼저 외우시고요 대적하다 옆으로 갑니다 왕 앞에 섰어 뜻이 뭐가 돼? 왕을 모욕하다 왕 앞에 섰어 왕을 모욕하다 뭐라고 한다? 시작 모욕하다 얘는 뭐가 돼? 하나 둘 셋 직면하다 직면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프라미스 약속화 남과 북이 서로 약속하는 거 공격하지 말려고 타협하다 약속하다 얘가 협약이라는 거 타협하다 여러 장의 파일 갖고 뭐한다? 시작 편집하다 편집하다 열어봅니다 여러 장의 포즈를 취해서 사진첩을 뭐야? 구성하다 옆으로 갑니다 자 sister 그러니까 자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보시면 이 단어가 되게 아름다운 단어예요 선생님 st는 stand라고 그래 서 있다 내 옆에 늘 서 있는 사람들이야 아 그게 자매 그래서 여자들 의리가 진짜 의리가 많다 생각해로 너 이모들이 되게 끈끈한 거 알지? 이모들이 더 끈끈해 그래서 뭐냐면 아 옆에 서 있는 자매들이야 sister 됐습니까? 세우다라는 뉘앙스가 st는 세우다 st는 stand 아니면 street라고 했죠? 네 여기는 stand이야 stand 자 갑니다 우리 어시스트 한다고 하죠? 보조하다 돕다 이건 어렵지 않죠? 축구에서 어시스트 한다고 하니까 보조하다 돕다 옆으로 갑니다 자 이거 뭐라고 했어? 구성하다 구성하다 왜? sister 형제 자매가 모여있어 아 남자 형제는 한 번 짜지면 확 짜집니다 다시는 안 보기도 해요 여자 형제들 consist 뭐야? 모여있어 구성하다 consist 구성하다 다음이야 construct 건설하다 구성하다 국회를 건설하다 국회를 구성하다 constitute 얘는 뭐야? 구성하다 compose 구성하다 얘는 이 라인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insist은 주장하다 근데 잡아야 여기는 이 말을 넣어야 돼 의견 의견 내 안 내 안의 의견을 세웠어 주장하다 다시 한 번 내 안에 의견을 세웠어 의견이란 말은 없지만 내 안에 의견을 세우는 거야 뭐가 돼? 주장하다 insist 주장하다 됐어?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잘 보세요 얘하고 얘를 같이 갑니다 persist라고 하는 건 얘는 뭐냐면 슈퍼야 강하게 의견을 세웠어 강하게 의견을 세웠어 그게 뭐가 돼? 하나 둘 셋 고집하다 고집이라는 게 계속하는 거지 진짜 살려줘 지속하다 고집하다 지속하다 됐나요?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이거 안다는 존재가 있는 거야 익스이스 뭐가 돼? 존재하다 존재하다 이걸 안다는 존재가 있는 거야 얘가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얘가 된 거야 SD, CXD 바뀔 수 있죠? 확인해 보 얘는 밑바닥에서 살았어 서비 영어로 아래라고 그랬지 지하철 서브 오웨이 내가 밑바닥에서 살았어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얘는 살아남다라는 뜻이고 살아남다 얘를 쓰고 싶으면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생존했는지 알아? 생존 이렇게 약간 생존이 약간 어렵게 살았다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생존하다를 영어로 뭐랍니까 서바이브 똑같죠 여기가 접두어 접두어끼리 묶이는 게 되게 중요해 같은 배경은 같은 단을 갖는다 이렇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ST는 스탠드 아니면 뭐다 시작 스트리트인데 스탠드야 어시스트는 너무 쉽죠 보조하다 돕다 됐고요 자 형제 자매가 모였어 칸시스턴 칸시스트 뜻이 뭐야? 구성하다 구성하다 칸스럭트 건설하다 구성하다 칸시스트 구성하다 얘는 내면을 세웠어 뜻이 뭐야? 주장하다 내면을 슈퍼 강하게 세웠어 뭐야? 고집하다 지속하다 강한 거니까 얘는 영어로 존재하다 얘는 영어로 뭐야? 생존하다 그러니까 인시스트를 외울 때 펄시스트를 같이 외워야 되고 익시스트를 외울 때 섭시스트를 같이 외우셔야 돼요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저항군 알고 있죠? 레이스탕스 얘는 저항하다 얘는 뭐냐면 실제 서있는데 반대로 서있는 거야 레트로 반대로 서있는 거 프랑스 저항군을 생각하면 프랑스 저항군 이건 너무 쉽죠 저항하다 이런 단어와 이런 단어 우리가 그냥 평소에 채택한 언어라고 생각하면 쉽죠 그쵸?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좋습니다 자 좀 이따 한 번 더 반복할게요 필기 한 번 봐주세요 좋았어 갑니다 반복 MP3야 갑니다 컴퍼니라는 영어 단어 같이 후라이팬에 밥 먹는 사이 같이 빵 먹는 사이 뭐가 돼? 동료 근데 옛날엔 회사 알겠지? 요즘에는 회사로 쓰이죠 그래서 꼭 기억해 함께 같이 여러 번 회안 모집 공동을 이용한다는 거 칸 알겠지? 그 다음에 컴퍼니런이라는 영어 단어는 뭐죠? 이제는 회사랑 같이 가야 될 사람 동료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컨프론트 남과 북이 서로 보는 거 직면하다 어프론트 왕 앞에 딱 서있어 뜻이 왕을 뭐한다? 모욕하다 프라미스 약속하다 남과 북이 서로 약속하는 거 공격하지 말자고 뭐가 돼? 타협하다 그래서 마이즈라는 영어 단어는 뭐야? 협약이라는 걸 알면 조금 더 편하다는 거 왜? 언어를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 장의 파일 갖고 뭐야? 컴파일 뭐야? 편집하다 옆으로 갑니다 컴포즈 여러 장의 포즈를 취해서 사진첩을 뭐한다? 구성하다 어 구성하다 옆으로 갑니다 자 함께 같이 여러 번 시작 함께 같이 여러분 함께 같이 여러분 회안 모집 공동 회안 모집 공동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야 이게 여자들 의리가 진짜 의리가 많죠 니 옆에 서 있을게 언제나 니 옆에 서 있는 사람 시스트 그래서 어시스트는 너무 쉽죠 뜻이 보조하다 돕다 프랑스 저항으로 레지스탄스 뭐가 돼? 저항하다 이건 이제 가볍게 가고 그 다음에 뭐야 칸시스트 칸포즈 옆에 서 있다 이거야 그럼 가족을 뭐한다? 구성하다 구성하다 그래서 칸스토록트 건설하다 구성하다 칸스티튜트 영어로 뭐야? 구성하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의 단어들이 들어간다는 거 옆으로 갑니다 자 내면의 것들을 세웠어 의견을 세웠어 주장하다 근데 펄시스트는 강하게 세웠지 슈퍼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고집하다 지속하다 그 다음 얘는 존재하다고 생각해 서비 들어가 섭시스트 사랑합니다 밑에 생존하다 그래서 서바이브도 영어로 뭐야 서바이브 뜻이 뭐가 돼? 생존하다가 되지 좋았당